만날 때마다 기쁨 조화 형 서비와 서방님 묻고 싶은 사람 모여라 서비스 센터 오늘 한번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 컨텐츠를 하면 무엇이냐? 여러분들이 고르는 두 마리 포켓몬을 제가 3분 안에 합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. 근데 나도 좀 긴장되긴 하는데 마구마구 지금 이 순간은 도배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마구마구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 이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막 뭐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상혜씨가 엄청 많네. 이상혜씨 왜 이렇게 좋아해? 단대기? 오케이 단대기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뭘까요? 이상혜씨 아니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채팅 너무 빨라 진정해 진정해 그러니까 포켓몬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투표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얘들아? 자 여러분들 과연 아니 루즈라 37% 피카츄 36% 1% 차이로 루즈라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재료는 이제 루즈라로 일단은 확정이 났고요. 자 이제 두 마리 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 한번 물어놔 보자. 루즈라랑 메타몽 골랐으면서 마지막에 레쿠자를 만들면 뭐 어떻게 만들어? 오케이 사방님들의 선택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랑해 요구내기 난 다 필요 없어 너 하나면 돼 날 믿고 따라와 밥을 난 굶길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